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달 이렇게 여러분들 뵙는데 저는 이제 MC 겸 사이다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연을 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한국 가위방송을 또 이렇게 대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위도스 요양원에 우리 원장님이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는 땅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산하고 같이 공연하면서 축복을 한 가지만 준 게 아니라 한 열 가지 준 것 같아요 몽땅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뜻을 표합니다 그 한국 가위방송이요 트렌드 노래 우리 전통국이 한국에 트렌드 아니면 전통국이 가요 그렇죠 이거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났어요 저쪽 아시아 한국 유럽군이나 전부 우리 한국 트렌드를 입는 수출하고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가위방송 트렌드를 제가 이왑학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우리 공연단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다시피 새로 우리 연극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달 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위해서 인동청 여러분들한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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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보단 가슴의 몸의 말로 부서가는 거무아무한 남의 사랑 수만번의 이별이 와도 단 한 번의 사랑을 위해 긴긴 날 그리다 안고 부서가 아 이 밤도 울어야만 빈 농초를 아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소리를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한 번 더 올리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올리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올리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아 이제 차트에 두 개 있고 괜찮습니다 두 개 아니죠? 한 번 더 올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세 불이의 밤 한 번 더 달려 고구를 보관한 가슴의 고구를 보관한 가슴의 고구를 보관한 가슴의 고구를 보관한 가슴의 고구를 보관한 진심이 하HURAUり agree 어리석은 미련 때문에 긴긴 날 기다림을 권리 베세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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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야 이 농초를 아세요 중간에 노래가 음이 조금 귀에 잘 안 들려서 한 박자 놓쳤습니다 이해하세요? 원래 유명 가수들도요 처음에 노래할 때 이거 보고 하고 또 틀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틀려봐야 자기만 알지 입장성인 사람들은 남길만 해주세요 자, 노래 하신분들은 다 앞으로 공연 하신분들은 나오세요 자, 우리 이정국 가수님도 나오시고 자, 우리 이희석 가수님도 나오시고 공연 하신분도 나오세요, 우리 섹스콜 맨야 우리 앞단장님 잠시 멈추시고 사진 한장 찍게 나오세요 어디가? 한쪽으로 한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즐겁게 공연하는 우리 봉사장님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차렷! 정리!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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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다니시면돼요 여기에 다니시면돼요 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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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yle